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손금술사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손금술사 하나 둘 셋 손금술사 저는 유튜버 김현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손금술사 이렇게 한번 자 우리 친구분 한번 손금 한번 보겠습니다 손금 한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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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금 보자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손금 자꾸 보자 오케이 주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손금 보고 나 혼자 손을 보고 참 지금까지 어린 나이지만 정말로 혼란한 인생을 걸었다 딱 보니까 우리 친구 손금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봐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 어 맞아요 이게 본인의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봐봐 이게 손금 중간에 지금 피처링들이 많아요 피처링 오빠한테 한번 차였고 또 다른 오빠 또 바람 폈네 아유 맞죠? 아니요 아니죠? 네 그렇지 그냥 차였어 근데 이제 나중에 애가 바람을 그때 마음속에서 바람이 났던 거지 그럴까봐요 이 쌍놈 자식이 아무튼 그럼 쌍놈 새끼네 이 쌍놈 새끼 가지고 안돼 이런 새끼들 아무튼 밑에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남동생은 없지 그러니까 되게 남동생처럼 생각하는 친한 동생들은 많네 아 네 맞아요 맞잖아요 남동생 이상으로 정말 친한 동생들이 또 많이 있고 형제는 그러니까 언니가 있네 그러면 언니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처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언니도 계신데 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는 진짜 친언니와 친동생은 없다 네 맞아요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와중에 상처를 받았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있네 이 마음씨가 좀 넓은 남자를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나를 좀 포용해 주려면 나의 차이도 좀 나고 뭔가 인생도 좀 오래 살아봤고 그런 사람을 좀 만날 것 같다 라는 그 송금이 뜨고 어 보니까 키도 좀 커보이는 남자고 그리고 좀 약간 특정 직업이 있는 약간 전문직 친구를 만날 것 같다 라는 그런 송금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던가 뭐 아니면 송금술사라던가 뭐 그런 쪽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친구를 만날 것 같다 여기 딱 써져 있네 지금 여기에 지금 딱 지금 유튜버 아니면 지금 송금술사 아니면 뭐 쇼호스트 키가 180 넘고 나의 차이가 조금 나는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적혀 있어 지금 여기 딱 줄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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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요 사이 여기 여기 딱 있네 여기 지금 네 저 잘 보시네요 너무 용하죠 우리 친구 맞죠 딱 맞죠 어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자 번호를 받겠습니다 예 음 번호 주세요 진짜로 뭐라고? 어? 어 번호 어 번호가 112 오 112 전화하면 바로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한 네네 맞잖아요 응 이거 번호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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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친구 혹시 집이 어 잠깐만 이 친구가 표정 되게 야 저 자식한테 왜 줘 약간 지금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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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한 잔 땡기도 연락 주세요 어 술 안 저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요 하하하하하 네